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 자기야 술술 밥 먹으러 갈까? 으흐흐흐흐흐 난 이제 배부른데? 배받아 쳐먹고 있어!!! 흐흐흐... 에휴... 기껏 주라기 공원 일에서 와봤더니 초식공룡밖에 없잖아! 어쩔 수 없지 육식공룡은 풀숲에 은신해서 안 보이는걸... 내가 이런 거나 보려고 밤새 대기 타서 비싼 돈 내고 예매한 줄 알아? 예매 내가 했는데? 아가리 해! 자긴 정말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? 그렇게 눈치가 없어? 어... 그게 그러니까... 됐어! 나 집에 갈래! 수영아!!! 아 꺼지라고 진짜!!! 짜증나!!! 내가 잘못했어!!! 자긴 아직도 내가 뭘 원하는지 몰라? 어... 혹시 배고파? 됐어! 자긴 항상 그런 식이야! 그럼 대체 원하는 게 뭔데? 어? 뭐든 다 해줄 테니까 말 좀... 정말? 어... 응? 웬 돼지... 누구세요? 이... 이그너야! 그게 누구... 하... 여기 함부로 올라오면 안 되는 건 몰라요? 그게 그러니까... 아... 새로운 알바구나? 일찍 왔네? 네! 맞아요! 전에 에버렌트에서 차량 일수자로 날렸다며? 잘 부탁해! 그... 당연하죠... 헤헤... 근데 얘네 밥은 언제 줘요? 아... 아직 멀었지? 그치만... 랩터들이 많이 배고파 보이는데요? 다إル 가짜 배고픔 nutrients 우엘... 그런 것도 보여…. 이거 정말 유능한 알바가 들어... 아... 여보세요 알바라니…? 무슨 소리야? 알바라면 이미...? 뭐 하는 거야!? 윌윙하기! 히익 quackwith 짱이야! 이건 놔! 으윙... 위! 위! 아이고 저걸 어째 어? 문 누가 열었어? 허 랩터다 내 앞에 있는 방천 근무자의 안내를 받아 한 주먹에 두 분씩 싸대기로 될 뿐이서 면상 맞습니다 명치 맞습니다 갈비 맞습니다 꼬리까지 맞습니다 뼈 근육 오장육부 다 다 터집니다 존나 맞고 좀 더 맞는 여기 있는 진실방아진 사실 아방거라방거라방 이 촉방매아